사망사고로 리콜된 일부 유아용품 중고품들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USA Today는 지난 5일, 최근 수중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14건의 리콜과 관련된 유아용품 170여개가 중고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리콜된 제품들은 적어도 121명의 어린이 사망, 그리고 375건의 심각한 부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이스북 규정에는 리콜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페이스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USA Today는 지적했습니다.